KT 아현지사에서 불이 나서 통신대란이 벌어졌습니다. 5G에 목숨을 걸고 그 이미지를 계속 반복하는 데만 회장이 관심을 갖지.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물에 관리가 안 되니까. 이거는 적지 말아서 얘기하면 된 일이에요. 전화가 안 돼서 이렇게 험한하게 돌아가셨구나 이 생각이 들면 잠을 못 자기는 거죠. 얼마나 더 죽어야지 이거 해줄 건지 모르겠어요.